자, 안녕하세요. 네. 첫 시간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올해 지난주 토요일에 시행이 됐던 2020년 경찰 2차 문제 해설 강의를 겸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문제를 제가 가지고, 문제지가 있었죠. 빈 문제지 있어서 일찍 오셨던 분들 풀어보셨을 건데 잠깐 총평부터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리 말씀드리면 경찰 문제가 거의 일반 행정과 결을 같이 합니다. 문제가 거의 같이 합니다. 그리고 문제 문항수를 먼저 보시면 일반 행정과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게 문법이 4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법 출제가 완전히 이번에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문법 4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일반 행정에서 나오는 경향제라고 기출문제를 그대로 벗겼습니다. 풀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바로 지난주 수업했던 예를 들면 시험지가 있으시면 혹시 9번 문제 한번 보세요. 나는 그에게 충고 한마디를 했다. I gave him an advice ago 틀림을 잡는 것은 이건 우리 기본반에서 풀었던 문제고 바로 지난주 확인할 때도 이것도 풀었던 문제입니다. 기출에서 그대로 가져옵니다. 문법은 완전히 논란을 피하겠다는 출제자의 의도가 그대로 보이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법은 몇 번을 돌려도 좋으니까 기출문제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 모든 문제를 앞으로 기출문제, 기출문제 변형으로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포인트. 이것도 있었고 보시면 문법 문제 보시면 explain to me, forgive me 나왔고요. 그 다음에 랜드바로 구분별 나왔고요. 제가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오늘 저기 랜드바로, 랜드하고 바로 문제는 오늘 조금 있다가 포인트형 문법을 또 다룹니다. 15년 사회복지에 나왔던 문제가 그대로 변형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법은 철저하게 뭐다? 기출에서 변형이 됐다. 첫 번째고요. 난이도는 그래서 무난무난합니다. 그 다음에 어휘 문제가 5개입니다. 이건 경찰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어휘는 5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생활영어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생활영어가 의외로 관용편이 들어가면서 생활영어 관용편이 꽤 까다로웠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관용편이 전부 기출입니다. 모두 기출입니다. 관용편도. 전부 기출입니다. 생소하다 느끼셨으면 기출에 대한 대비가 물론 지금 여러분들 수업한 시간을 비교하면 기출을 다 이해했다 보기 힘들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10문제가 나왔으니까 독해가 10개죠. 이 독해는 우리 일반 행정에서 안 나오는 일반 행정과는 결이 좀 다른 문제가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지칭출원 다음 중 가르치는 대상이 다른 하나 이거는 수능 쪽의 문제지 제가 이제 경찰 학생들은 가기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한번 풀어줬습니다. 풀 때 자 요거도 나올 수 있으니까 나온다 했는데 뭘 땐 그게 나왔습니다마는 내용이 거기에 나온 내용이 유피미즘이에요. 12번 지문이죠. 유피미즘. 요거 기억나나? 완곡업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 지문은 실제로 우리가 문제풀이 작년 문제풀이에서 했던 지문이 그대로입니다. 수능 지문입니다. 11번과 12번 지문은 수능 지문을 그대로 냈습니다. 물론 변화를 줬어요. 여기는 독해 10개 지문이 제가 수능 쪽에서 봤던 지문이 몇 개가 넘어요. 아마 다 찾으면 거의 수능에서 나왔다고 봐도 문항할 겁니다. 그러니까 독해 지문 그러니까 길이를 보시면 길이를 한번 넘겨보시면 우리 모든 직렬 일반 행정이든 이쪽 직렬과 시험이 거의 길이가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거의 통일화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전반적인 난이도를 얘기한다면 독해의 난이도는 역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독해는 항상 어렵습니다. 독해는 상당히 그리고 이제는 옛날에는 답이 지문 안에 딱 들어가는데요. 답을 추론해야 풀리는 문제입니다. 19번, 20번 문제 같은 경우 요양문 같은 경우는 제 지문 안에 나오는 내용을 잘못 잡으면 답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전보다 독해가 난이도가 꽤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본다면 시험 문제의 난이도와 출제였던 성향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시험이라면 이렇게 내는 게 맞죠. 이거는 분명히 공부한 학생과 안한 학생의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얼마나 기출을 잘 정리했고 어휘 같은 것도요. 기출에서 구별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나 3번에 3번 디선이라는 단어 이거는 어휘할 때마다 이 단어는 중요하다. 물론 거기에 꽂혀서 오답으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보면 이 단어 오늘 풀으셨던 분들 3번에 3번 디선 정답하신 분들은 오답입니다. 누가 봐도 디선인데 디선이 아닙니다. 경찰의 특징입니다. 이건 조금 변별력. 그런데 변별력은 이렇게 줘야 되죠. 조심하셔야 돼요. 경찰에서는 여러분들 디선 구별하다지 아이덴티파이 구별하다 식별하다지 경찰은 지워내면 안 돼요. 일반 행정은 드러내면 돼요. 일반 행정은 드러내면 돼요. 이건 안 돼요. 답이 아니야. 경찰은 두 개의 미묘한 뉘앙스 차이를 물어요. 이게 경찰에서 변별력을 주는 거예요. 이 문제 되게 좋았고요. 그 다음에 4번 단어든 5번은 좀 신유형이죠. 전부 다 독해. 이거는 사실은 경찰에서 영어를 아무리 잘하는 학생도 30분 더 걸리는 문제입니다. 많이 걸립니다. 문제의 전체가 빈칸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안 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직렬의 분들도 준비하는 데는 이보다도 좋은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 정말 괜찮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앞시간이 되겠지만 국사가 하도 문제를 더럽게 내서 욕을 다 얻어먹고 있으니까 영어는 이거는 칭찬을 받아야 되지 욕 얻어먹을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문법은 기출에서 활용했고요. 어휘는 교수가 만들면서 또 기출 어휘를 활용을 했습니다. 독해는 지문의 대부분을 수능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변형을 줬습니다. 똑같은 지문의 내용이 똑같아도 문제가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 왜 수능 EBS 기출 변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뉘앙스이기 때문에 뭐 하나 입댈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생활력을 지금까지 경찰 생활력을 그냥 떠먹여주던 문제였어요. 자 이거는 보너스예요. 주둔 문제를 기존에 기출에서 나왔던 전부 기출 표현입니다. 기출에서 나왔던 관용 표현을 써서 이거조차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체감 난이도는 어떠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뭐 하나 이렇게 책을 그러니까 이건 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문제는 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행인 거는 여러분 일반 행정 이렇게 내면 일반 행정도 지금 여러분 점수 1, 20점은 쉬이 떨어집니다. 문제는 좋아요. 이렇게 문제를 잘 내고 내년까지 치고 영어는 경찰에서 사라집니다. 내 생각에는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미 뭐 끝났는데 막 가자는 생기보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어는 잘 내셨고요. 국사는 너무 마깝고 그런데 일하면 국사 요구도 먹어요. 일단 영어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세요. 음 이게 왜 안되지? 음 모양 빠지네? 이거 안되는데요? 이거 촬영하시는 분 이거 밑에 이거 좀 바꿔달라고 네 어 됐어? 어 됐습니다. 어 안 바꿔달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PPT가 생각보다 예쁘죠? 제가 만든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 하나 학객생이 기분 좋아서 선생님 부탁하는 거 다 들어준다 그러길래 PPT 한번 이게 잘해서 PPT 하나 만들어줄래? 그럼요! 이럽니다. 그래서 하나 시켰는데 지가 기분 좋다고 두 개를 만들어 보냈습니다. 편하신 대로 쓰세요. 이게 조금 더 예뻐 보여서요. 이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1번부터 한번 보세요. 자 빈칸입니다. 경찰은 경찰 나와요. 경찰 나나들이 서벨런스 카메라가 여러분도 아시죠? 감시 카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경찰관들은 주장하죠? 감시 카메라가 범죄에 대한 뭐로서 작동하겠습니까? 그럼 이제 보세요. 전부 다 D가 붙었죠 여러분들? 네 D가 붙었는데 감시 카메라가 범죄에 대한 뭐로 작동하겠습니까? 1번 자 디센스라는 단어 모르겠습니다. 자 2번 근데 데트런트는 알잖아요. 데트런트 데트런트라는 단어가 어근 자체가 디터에서 왔죠. 디터라는 단어 이 단어 뜻이 뭐가 돼요? 막다 방해하다지 그러면 범죄를 막는 것으로 작용한다. 정답 몇 번 되겠습니까? 2번이죠. 데트런트가 억제책 이런 의미가 됩니다. 억제책 3번의 델리커시 알죠 여러분들? 델리커시를 맛있는 걸로 하면 안 됩니다. 내 델리키트가 뜻이 뭐라 그랬어? 섬세한 겁니다. 이거 섬세함입니다. 섬세함이고 연약함입니다. 그리고 자 데비에이션 경찰 시험의 데비에이션이 몇 년 동안 계속 나옵니다. 왜? 일탈과 반항 이런 의미가 돼요. 역시 나오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디터런트라는 단어가 억제책이라는 디터런트입니다. 데터런트라는 단어가 억제책이라는 단어에서 이게 억제책 이런 의미가 되면 여기 들어가는 단어가 아 일본의 디센시라는 단어는 예의범절입니다. 그냥 적어놓으세요. 적어도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디센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디센트라는 단어가 우아한입니다. 우아한 엘리건트 이런 의미가 디센트라는 단어가 엘리건트라는 단어가 돼요. 그러니까 디센시는 우아함에서 오니까 예의가 범절이 되는 거예요. 외우세요?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디터런트라는 단어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자 요거 지울게요. 요거 지울게요. 자 단어 봅시다. 디터런트라는 단어가 디테일서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옵스터클입니다. 자 옵스터클이고요. 자 두 번째가 컬프 요거 컬프가 억제하답니다. 컬프 요것도 억제하답니다. 컬프 자 그 다음에 레스토레인트죠. 레스토레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앞시간에 오이 시간에 했던 단어 여러분들 임페디먼트 기억하죠. 앞시간에 오키도키 시간에 기출해서 보셨던 것처럼 페디가 붙으면 뜻이 뭐라고 그러지 내가 발 안으로 발을 집어넣는 거니까 방해하다. 그 단어 그대로입니다. 요거 돌아서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됐고요. 2번 단어 한번 볼게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보기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컨패션의 단어는 잘 아시죠? 자백이나 고백 이런 의미가 되고 컨파인먼트는 뭐가 돼요? 컨파인은 이거는 감금입니다. 함께 다 잡아 넣는 감금입니다. 컨포메티라는 컨포메은 따르다 수능하다니까 수능 마지막에 컴퓨테이션 몰라 됐어요. 단어를 3개 정도로 알면 일단 들어갑니다. 컴퓨테이션이 만약에 1, 2, 3번의 의미가 아니면 4번이겠지. 그잖아. 근데 쉬워요. 진술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드는 진술인데 인정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범죄에 혐의가 있다는 인정하는 거니까 뭐야? 자백이죠. 끝났죠. 그러면 컴퓨테이션은 몰라도 돼요. 지금 아시면 되죠. 컴퓨테이션은 반박입니다. 왜 여러분들 왜 그 그 repute 반박하다 원래 repute입니다. 요게 반박이거든요. 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컴퓨트가 반박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단어가 반박하다 단어는 디스프루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디스프루브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카운터 이것도 반박하다죠. 카운터 이것도 반박하답니다. 카운터 자 그 다음에 디스크레딧 그 다음에 니게이트 요런 단어들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단어 어려운 거 없었죠. 그죠? 그 다음에 경찰 시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세 개 단어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 골라라. 이거는 지방직 쪽에서 수고와 결합해서 가끔 나와요. 제가 기역 니언 디겉 돼 있으면 어느 순서로 올라간다 그랬다? 디건 니언 기역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역에 들어가 여러분들은 어떤 게 기억에 들어가는 단어가 내 마음에 드는 단어가 딱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거 골라버립니다. 일반적은 절대 답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과학자들이 식사와 암과의 관계를 뭐한다? 밝히다라는 말이죠. 밝히다 규명하다면 자 2, 3번 중에서 자 봅시다 그러면 2번에 It is tempting tempting 뭐예요? 유혹적인 매력적인 겁니다. 매력적인 일이죠. 탐이란 단어를 아테네 그러니까 옛날 똑같은 이름에 이 화가들의 이름과 뭐하는 거 탐이란 이름을 똑같은 걸 찾아내겠죠. 똑같은 걸 찾아내 여기서 동일시라는 말이 돼요. 동일하게 하는 거 동일시라는 말이 결정적인 키워드가 됩니다. 동일시 자 그럼 보세요. 승객 패신저 승객들이 요청을 받죠. 자신들의 숫케이스를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요? 구별하거나 식별해야 되겠죠. 자 그럼 보세요. 구별하다라는 단어는 여기에 가까워요. 디선에 가깝죠. 근데 구별이라는 단어가 아이덴티파이드 있죠. 근데 여러분 동일시 하다가 디선 계열이 돼야 됩니까? 아이덴티파이가 됩니까? 아이덴티파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거 치는 학생들 중에서 보면 의외로 답은 쉽다고 생각했는데 답이 자꾸 벗어나는 경우가 생기죠. 나는 이거 쉽네 이랬는데 답은 2번 발표되어 있습니다. 경찰의 특징이자 일반 행정도 마찬가지다.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묻는 게 되게 많습니다. 디선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디선은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디선이 한 단어가 첫 번째가 디스팅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구별하다 식별하다 의미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디스팅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디텍트하고요. 경찰은 1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시 기억해봐요. 단어가 비슷한 게 여기 디선이라는 단어는 작년 2차인가 또 나왔었습니다. 나오는 단어 자꾸 돌려내거든 다음에 뭐가 있나 그러면 이 단어가 이거랑 결합시킬 수도 있어요. 디스크리미네이트 보통 구별하다 식별하다 그러면 이 단어를 차별하다고 같이 갑니다. 차별하다 디스크리미네이트가 구별하다도 있습니다. 구별하다도 있는데 또 무슨 세컨미닝이 뭐가 있다 차별하다의 세컨미닝도 있다는 거야.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단어가 인식하다면 perceive 계열도 있겠죠. 됐죠. 나머지 어소시에이트는 관련 짓는 거고요. 리콜은 회상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좋습니다. 문제 되게 좋습니다. 문제들 정말 좋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저하고 수업을 얼마까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인지니어스하고 인제니어스는 제가 이거 해드렸죠. 인지니어스 인제니어스 이거는 제가 정말 많이 해드렸던 단어 중에 하나지. 여기 절반 정도 수업을 로테이션 안 도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제가 항상 시험에 보면 비슷하니까 조심하세요. 단어 묶어주는 단어가 있죠. 우리 저번에 제가 어디서 수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인지니어스라는 단어 적어드렸지. 그때 할 때 내가 이 단어가 소방 일행 경찰에 다 나온 단어가 인지니어스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드리면서 이 단어는 인디가 붙었기 때문에 인디안으로 생각을 해라. 그래서 이 단어가 네이티브 토착의 원주민이라는 뜻이 있다라고 했었죠. 이거 수업한지 이주 안됐어 이 단어를 적어드리면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뭐 적어드렸어 인지니어스하고 인제니어스 이들었죠. 자 했던 사람 인지니어스 뜻이 뭐야 그렇지 독창적 기반을 왜 일로 보라 그랬죠 지니어스 그냥 발음해봐 지니어스 누구야 천재들이 가지고 태어나는 거니까 기발하고 독창성이 있는 거지 반면 인제니어스는 뭐만 기억해라 유만 기억해라 유만 상대방한테 다 털어놓는 인제니어스는 솔직한이라고 그랬지 그지 솔직한 프링 프랭크입니다. 이게 확실히 잡히면 일단 인제니어스냐 인지니어스를 먼저 잡는 게 중요합니다. 예컨데미 이거겠죠 자 어스틴 로코모티브입니다. 자 로코모티브 뭐였니 영어에 어근에 모트란 어근이 붙으면 모트란 어근이 붙으면 이게 무브입니다. 그죠 이동하다 모바일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랬지 그래서 로코모티브란 단어는 로코모티브죠 이동은 이동하는데 로코 어디를 이동한다는 말이야 지역을 이동하니까 저게 기관차의 이전 이름이라고 그랬지 기관차 트레인의 이전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증기기관차까지는 로코모티브란 말을 썼습니다. 증기기관차 같은 증기기관차인데 트레인한 말도 쓰기도 하고요. 스팀 로코모티브가 증기기관차가 어떤 장치겠습니까 산업혁명 시간에 발전된 솔직한 장비가 됩니까 아주 기발하고 독창적인 거야 기발하고 독창적이기 때문에 제니어스 두 개 날라갑니다. 물론 아무 의미 없습니다. 또 어라이저랑 어라우즈를 아느냐는 거지. 그지? 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를 묻는 거겠습니까 Are there any matter? blank from이죠. 동사가 뒤에 전사와 동반한다는 거는 자동사를 묻는 거지. 그럼 둘 중에 어디가 자동사냐는 거지. 이것도 간단하잖아. 여기 원형이 라이즈잖아. 라이즈면 얘가 뭐가 되겠어요. 자동사 정답이 되죠. 여기는 불러일으키다 환기시키다 여러분이 타겟하동사 개냅니다. 어라우즈 잘 푸셨나요? 집에 직접 푸셔보셨던 분들 여기 잡히나? 정답 1번입니다.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넘어가도 되겠나요? 그 다음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와 이건 진짜 참신한데 이거 푸시는 실제 푸셨던 분들은 겁나 빡치는 문제입니다. 흑된 말로 확고 막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씩은 내가 버리라 그랬어요. 시간 없으면 버리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처음 오시는 분들도 보시면 지금 쉬는 시간 푸셨던 분들 11번 한번 봐 이거 뭐 하자는 거죠? 이거 어 이런 거 어 근데 이거는 나는 이건 되게 되게 좋게 평가하는 게 소방이 이렇게 나온다. 각 직무랑 연결된 전문 영어 단어를 써주는 거예요. 이게 솔직히 직무에 관련된 영어 아닌가 여러분들은 싫겠지만 소방은 지금 소방은 원래 공채 쪽에서는 소방 관련된 나라가 안 나오다가 요즘 불의 종류가 나와요. 덜불 산불 그러니까 이불 저불 그불 막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게 좀 강화되겠지. 소화전 이런 단어도 이제 나옵니다. 공채 쪽에 나와요. 원래 특채에 나오다가. 그러니까 경찰도 뭐가 돼. 경찰은 뭐 이거는 교수가 신경 많이 쓴 거 아닌가. 거기 보세요. 감염병 확산 방지니까 현 이렇게 지금 시국을 반영하는 지문이 꼭 나온다 그랬지. 이런 식입니다.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다르게 바뀌어서 다른 직렬도 나올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인프루먼트는 알죠. 멤버십도 알죠. 어그리먼트도 알죠. 오너십도 압니다. 멤버십은 회원권이고 오너십은 소유권입니다. 여권 다 보시면 그러니까 패턴트라는 단어를 아는 게 제일 좋죠. 패턴트 저기 특허지. 특허라는 단어를 알고 모르고 이런 단어 꼭 아셔야 됩니다. 겠죠. 수능에 나오는 기본 단어를 알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특허라는 단어가 알면 개발자와 정부 사이에 뭐가 특허야? 개선이야 멤버십이야 오너십이야 서로 간의 동의사항이야 동의겠죠. 동의겠죠. 일단 디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특허라고 내 마음대로 쓰는 거야 정부가 허락을 해줘야 되는 거야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그리먼트고요. 그래서 개발업자에게 뭐를 주는 겁니까? 그들이 창 그들이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뭐를 주는 거지? 소유권을 주겠죠. 문제 죽입니다. 미국의 특허법은 이것이 새롭고 아주 유용한 단계라 기계라든가 제조 그 다음에 제품의 어떤 물질의 어떤 결합 구성 성분이고 새롭고 유용한 뭐예요? 그들에게 새롭고 유용한 뭐를 주는 거야? 새롭고 유용한 거니까 멤버십이 돼 새롭고 유용한 거니까 개선품이 돼 개선품이죠. 그러면 문맥상 들어갈 수 없는 거는 몇 번입니까? 니언이 되죠. 와 이런 거는 뭐 이거는 들으면 와 하는데 내가 풀면 아니죠. 인정하죠 여러분들? 근데 이게 좋은 문제야. 이게 정말 쉬운 단어를 주고 아픈 데를 잘 찌르는 겁니다. 전반적인 문맥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야. 이건 정말 경찰 쪽에서만 나오는 문제인데 일행이나 다른 직렬에도 나왔으면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싫겠죠. 이게 말 그대로 뭐야? 변별력을 주는 문제야. 인정하죠. 여러분 이틀에도 여러분 뭐라 그럴 겁니까? 뭐 이런 걸 이럽니까? 문제 약간 이런 느낌이지. 대체 이게 변별력을 주는 문제입니다. 자 다섯 개를 풀었네요. 한 번 볼까요? 다섯 개 다 맞춘 사람. 이게 네 개 세 개 여기까지가 일단 마지노입니다. 다섯 개 중에 두 개 정도는 양보해야 돼요. 경찰 시험은 영어가 80점 정도 정도면 괜찮습니다. 대신에 이번 시험에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 파트가 뭐냐면 문법 파트였습니다. 볼게요. 자 이게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게 업법상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틀리면 이제 전쟁인 겁니다. 우리 항상 뭐라 그랬다. 동사에 동그라미 친다고 그랬지. Refuse 투 부정사 맞아요. Explain To me Forgive me 다시 뭐라고? Explain To me Forgive me Explain 절대로 사람 앞에 뭐가 붙을 수 없다. 죄송합니다. Explain은 사람 반드시 뭐가 붙어야 된다. 전치사가 붙어야 되고 Envy, Save, Cost, Forgive 동사는 절대로 사람 앞에 뭐가 붙지 않는다. 전치사가 붙지 않는다. 그걸 제가 했잖아. Explain to me Forgive me 나오잖아. 됐죠? 이번에 1번의 정동사가 뭐가 됩니까? 바로입니다. 지난번 로테이션 투 인트 할 때는 바로 랜드 한번 해드렸죠. 시험식이 전에 바로 랜드 꼭 해드립니다. 자 내가 이렇게 적었죠. 랜드하고 바로 오라고 이게 하나는 빌려주다고 하나는 빌리다입니다. 이런 이렇게 되지. 맞겠죠? 그죠? 자 그래 빌리다가 되면 전통적으로 몇 행식이 됩니까? 삼형식이고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빌려주다가 되면 몇 행식이야? 사형식이죠? 랜드가 몇 행식입니까? 여러분들 내가 그래서 왜 랜드를 사형식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랜드 네 글자기네가 사형식 이에 대해 무슨 말인지 랜드는 네 글자니까 몇 행식이다. 그러면 바로는 몇 행식으로 봐야 된다? 삼형식 동사입니다. 이렇게 했다고 비오서도 맞추면 장땡입니다. 그럼 1번이 정이야 B야 B죠. 바로를 뭐로 바꿔야 됩니까? 랜드를 바꾸는 거야. 이거는 기출에 대한 이건 2015년에 나왔습니다. 두 번 사회복지구급 7급에 두 번 나왔고 불과 5년 전에 나온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년도 정도 되는 기출 문제 정리 안 되면 시험 못 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바로를 뭐로 바꾼다? 랜드로 바꾼다.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랜드 바로 문장을 이렇게 쓰면 되죠. May I borrow some money? 이렇게 되죠. 내가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라는 말인가 바오로라는 동사 뒤에 명사 하나을 택했으니까 몇 행식이야? 삼형식. 그 다음에 Because you lend me some money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주고 그러니까 랜드를 쓴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랜드를 몇 행식이다? 사회 행식 한 번 더 저거 동사 활용법 잘 나오니까 기억합시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나요? 이거 다 필요 없는 게 내가 이리로 봐요. 학생 여러분 동포 여러분 이리로 봐봐. 내가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시험치러 갈 때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내가 가정법 시간에 피를 토하죠. 가정법이 룰을 지키면 딴 거 다 필요 없으면 무조건 얘가 맞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 자 보자. 가정법은 뭐부터 파악해라? 시점. 그 다음에 뭐를 대입해라? 룰. 그렇죠. 시점 파악해봐. Last night today. 오케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호나. 그렇지. 과거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헤드 플러스 pp. 여기는 가정법 과거니까 조동사 뒤에 자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룰을 칼같이 지켰죠? 그럼 닥치고 얘가 정답입니다. 다른 거 볼 것도 없습니다. 가정법이 룰을 지키고 안 지키면 무조건 그걸로 끝입니다. 딴 거는 필요 없습니다. 고민하지 마. 랜드바로 샘 뭐라 그러지? 필요 없습니다. 가정법 지키면 걔가 그냥 장댕입니다. 야 이건 기본반. 오브젝트 1형식 끝났는데 오브젝트와 NG 수동태 안 돼. 이거 했었죠? 역시 기브를 뭐로 바꿔야 됩니까? 기빙. 자 기본반 영역을 하나도 넘어선 문제가 없습니다. 랜드바로 이거 랜드바로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 인간적으로 가정법은 진짜 이러면 화납니다. 넘어가 되겠죠? 이 문제는 경찰 직례에 원래 있었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2010년대 초반까지 나오던 문제예요. 나오는 문제인데 이게 아마 2대 2가 만들어질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법상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틀린 게 두 개는 나오는데 두 놈이 애매해지는 순간이 생겨요. 예컨대. 잘 봐. 자 일단 여러분들 확실히 틀린 걸 땐 몇 번 하셨나요? 2번하고 3번이지. 야 3번 잘 봐. 2번 봐봐. 그가 스트롱 커피가 그 진한 커피입니다. 진한 커피를 마셨습니다. 레스트 슈드는 뭐야? 뭐 마지? 안토록. 졸리지 않도록 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신 건데 마셨습니다. 뭐야? 졸리기 졸리도록 하기 뭔 말같이 하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요. 3번은 뭐가 룰아웃이냐? 그래. 애니하드 다음에 단수지. 그 봐. 2번은 의미 3번은 문법이죠. 환장하죠. 우리 이거 안 했다는 말 하지 마요. 나 상처받아. 언어더 뒤에 뭐가 붙었습니까? 단수가 붙고 아들 뒤에는 뭐가 붙고? 복수가 붙고. 애니하드 뒤에 뭐가 나옵니까? 단수인데 애니하드 뒤에 마운턴즈에 S가 붙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애니하드 다음에 단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4번 어때요? 이거 지지난주 첫 주에 했죠? 이거 왜? 내가 한번 적어줬지? 뭐든지 적어줬죠. 해드려 척하면 언제? 뭐 이런 표정입니다. 확 돌려보고 싶습니다. 4번 무슨 구조야? not a until b 다시 뭐라고요? not a until b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했단 말이에요. not a until b지 무슨 말이냐면 집에 도착하고 나서야 비로소 내 지갑과 폰을 잃어버렸다는 걸 알게 됐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not a until b 어떻게 된다? 말 그대로 합시다. 내가 분명했죠. it was not 나한테 덩어리 붓고 뒤에 누가 붓는다? 됐 붓는다. 이랬지. 결국 정답 맞는 거 몇 번이 돼? 4번 하셨나요? 내가 not a until b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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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조건 나온다고 그랬지 시험에. 또 적을까? 이거 해설강의니까 그냥 not a until b 정리로만 합시다. 심하시면 다시 한번 적어드릴게요. 일단 not a until b 이거 꼭 기억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시험에. 그럼 1번이 틀린 게 되지. 1번이 틀린 게 10살이 앞일 건데요. 그래도 내가 외웠던 특정한 문법 있죠. 나 대 연틀비 노 순 이런 게 맞잖아. 무조건 걔가 맞는 겁니다. 1번 뭐 틀렸을까요? 그렇지. 내가 동사를 동그랍시라니까. ask 그가 나에게 물었다. 자기가 내 전화를 써도 쓴다는 것을 묻습니까? 써도 되는지 아닌지야. 인지 아닌지 내가 ask wonder 이런 동사일 때는 절대로 뭐 받지 않는다 그랬다. 대절 안 받고 if나 외도 그렇죠. if나 외도입니다. 그러니까 얘만 의미고 나머지 문법인 거야. 이건 뭐 하자는 할 말 없죠. 문제는 좋습니다. 문제 자체는 좋습니다. 자 대체 요게 이제 신유형이니까 처음 시로 가신 시험실로 가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 이렇게 된다고요. 뭐지? 이런 대견인가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경찰 문제 칭찬을 잘 안 하는데 볼수록 잘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8번을 한번 볼까요? 8번에 푸신 거 손 한번 들어볼게요. 기억 얘들은 꼭 기억, 니은, 디귿, 니은이야. 1합시 1 틀린 거 1 2 3 4 지금 풀어보세요. 안 풀어, 자 지금 안 풀어본 사람 손 들어봐. 그래. 이거 풀어봐. 이건 풀어봐. 녹화해도 괜찮죠? 잠깐 풀어봅시다. 풀어봅시다. 이거 중요하니까. 아 요거랑 요거랑 9번, 8, 9번 문법 두 개는 풀자. 풀어봐세요. 8, 9번 풀어봐. 1부 1부 2부 1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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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특히나 여러분들 9번에 어 이거 내가 봤던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는 보기가 있죠? 1번하고 4번입니다. 2번, 1, 2, 4번. 사실은 여러분들 3번 있죠? 9번에서 3번. 2005년 9까지 7급 문제입니다. 그대로. 그때는 어떻게 나왔나 그러면 요새 이게 유행인데 그때는 여기 밑에 있는 The sound of a first step was receded into the distance 있죠? 이게 맞는지 틀린지 이 지문만 물었어요. 근데 이거를 영적으로 바꾸고 요즘 이건 일행에서 이렇게 보통 나옵니다. 기출문제 가지고. 그러면 이런 분들 있죠? 2005년까지 문법을 다 봐야 됩니까? 다 봅니다. 이것도 저 있어요. 이건 뭐를 묻는 줄 알겠어요? 3번 뭔 줄 알겠어요? 자 여기 봐봐 그러면. 그러면 여기는 포인트가 이미 여러분도 주어져 있습니다. 뭐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시제죠. 자 헤드 플러스 pp면 자 뭐를 묻는 거야? 헤드 플러스 pp가 나면 일단 첫 번째 동사가 몇 개 나와야 됩니까? 동사가 두 개 나옵니다. 둘 다 어디를 지향해야 됩니까? 과거. 그럼 내가 거기서 뭐를 따진다? 선후. 먼저 일어난 거를 뭐라고 그러고? 대각어 형태를 헤드 플러스 pp. 보세요. 내가 집을 본 게 먼저야. 막 이사 온 게 먼저야. 이사 온 게 먼저지. 내가 이사 오거나 저 집을 봤을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집을 처음 봤을 때 나는 막 이사 왔을 때다. 그럼 당연히 내가 그 집을 본 게 먼저야. 이사를 온 게 먼저야 일단. 이사를 온 게 먼저니까 헤드 저스트 모으세요. 문제 없는 거예요. 지우라고. It had been empty for about a year. 1년 가까이 비어 있었고요. And was beginning to need some repairs. 이제 어떤 수리가 조금 필요해지고 있었다. 일단 요거는 애매. 확실한 건 없어요. 일단 과거 과거 맞으니까. 여기가 대각오면 한쪽은 일반적인 과거 나오는 게 원칙적으로 틀린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But the house was exactly what I wanted. 내가 원했던 거. 거기서 보세요. 내가 충분한 돈을 모았을 때죠. 충분한 돈을 모았을 때 내가 알게 됐지. 그럼 내가 안 게 먼저야. 일단 돈부터 모은 게 먼저야. 모은 게 먼저지. 또 대각오면. 잘 들어보세요. 나는 알게 됐죠. 부동산 개발업자가 그것을 구매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호텔로 바꿀 생각이었다. 그러면 내가 알게 된 게 먼저야. 부동산업자가 매입한 게 먼전가. 매입을 했죠. 그러니까 그냥 보습니까. 헤드버트가 돼야 되나. 헤드버트 4번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질문 없나 여러분들. 엔드디만 pp만 했잖아. 자 문제된 걸 한번 보세요. 엔드디가 pp만 나왔잖아. 여기가 pp니까 여기도 뭐가 나온 거야. pp만 나온 거 아니냐. 라고 추장할 수 있겠지 만약에. 여기 동사과고 여기 동사과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도 헤드가 있었겠죠. 헤드가 있었겠죠. 이게 헤드 플러스 pp로 바뀌면 엔드 앞뒤 선행절과 후행절의 공통요소는 뭐 할 수 있다. 생략. 생략된 겁니다. 이 정도까지 생각하고 문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 병렬로 보면 두 개가 일치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대가거가 들어가면 여기서 대가거와 생략구문입니다. 이건 자 4번 맞추신 분. 만만치 않을걸요. 2번 한 사람 손 들어봐. 2번. 그렇지 다 2번 합니다. 왜. 나머지 3개 다 맞아. 왠지 2번 너밖에 틀린 게 없어요. 지금 이렇게 여유있는 상황에서 푸는데도 틀려. 시험장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퍼 틀립니다. 할 말 없죠. 여러분들. 네.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나는 그에게 충고 한마디를 했다. 이거 똑같은 문제 아니야. 어드바이스는 절대로 셀 수 없는 명사죠. 그러니까 어드바이스 지우고 어피스 오브 어드바이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두번째. 우리가 나서자마자 B가 내리기 시작했다. 여러분들이 봐봐. 제가 항상 얘기하는 영작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나대 연틀비. 두번째가 A 하자마자 B 했다. 세번째가 뭐라고. A 하기만 하면 B하다. 지금 또 두 개 나왔습니다. A 하자마자 B 했다. 자 첫번째가 뭐야. 노수노. 헤드 주어 BP. 여기가 이 아리가 누가 나옵니까. 덴 나오고. 주어 과거 동사죠. 이렇게 되겠죠. 두번째 뭐가 들어갑니까. 하들리하고. 그렇죠. 하들리하고. 스퀘어슬. 여기 있죠. 지금 두번째 케이스죠. 하들리하고 스퀘어슬리가 들어가도. 헤드 주어 BP. 그 다음에 된 대신에 누굴 써야 된다. WHEN이나 BEFORE를 쓰고 주어 과거 동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때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집을 나가자마자 비가 내기 시작했다. 룰이 어때요. 정확히 맞죠. 체크. 가정꽃 가지고 체크. 답 2번이에요. 삼사보면 안돼. 왜 삼사보지 말라 그랬지. 분명히 여러분들을 낚는 게 기어 나옵니다. 그게 3번이에요. 4번을 한번 봐봐. 벌과 꽃만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는 생명체는 거의 없다. 2013년 지방지 구급 문제일 겁니다. 똑같은 거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낸 줄 아시겠어요. 옳은 문장 틀린 문장 고르시고 이 지문만 있었어요. 그걸 영작으로 바꿔내. 그럼 이제 옛날 문제를 재탕한 게 아닌 걸로 됩니다. 교수들 얼마나 좋아. 이분은 분명히 뭐예요. 출제위원을 하셨던 분이라는 거야. 아니면 최소한 기출을 보고 연구를 하고 내신 거예요. 4번이 뭐 틀렸니. 비교는 첫 번째 비교는 제일 번 뭐의 매칭. 비교 급의 매칭이지. 여기가 된 나오면 앞에 뭐가 필요하다. 이 알이나 뭐 알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여기도 뭐가 나와야 돼요. 에지죠. 그러니까 꽃만큼 서로 연결되는 거의 없다니까 뭐뭐만큼이니까 이걸 에지로 만드는 게 더 좋겠지. 앞에가 에지면 뒤에도 누가 나와야 돼. 오케이. 했던 거 다 나오죠. 여러분 그거 보세요. 그러면 3번에 뭐 틀렸을까. 리시드입니다. 이거는 출제자가 교수가 뭐를 부른 것 같아. 여러분들한테. 대격이냐 비대격이냐. 내가 자타동사 하지 말라 그랬지. 자타동사는 개념으로 안 들어간다고요. 이 동사가 대상을 요구하느냐. 그럼 타동사예요. 대상을 요구하면. 여러분들 식으로 하면. 뒤에 대상을 요구하니까. 대상을 요구하지 않는 동사 하면 타동사야. 자동사야. 자동사도 취급하고 수동차로 바뀔 수가 없겠지. 봐봐. 발자국 소리 소리가 서서히 멀어져갔다. 자 이게 대상을 요구하는 요구하지 않나. 요구하지 않죠. 네. 그래서 워즈를 지워야 되죠. 이게 그때 시험에 나중에 이 문제를 볼 겁니다. 네 개의 동사 전부 다가 이렇게 나왔어요. 대격 비대격. 이건 자타식으로 묻는 게 아니야 교수가. 영어 동사는 자타가 다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법 네 개입니다. 자 문법 문제 한번 보시면. 문법은 거의 뭐 전직렬 비슷한 문제 고대로 나왔죠. 그죠. 그지. 잘 풀시길 바라고요. 자 우리 그날 지금까지 우리한테 조금 숨쉴 틈을 줬었던 생활영어조차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자. Not my cup of tea 기출. It's water under the bridge 기출. 그 다음에 get my feet wet 기출입니다. 전부 기출입니다. 네. 왜 나 본 적이 없느냐. 2010년 이전에 좀 많이 나왔던 표현들입니다. 싸우자는 거죠. 일단 볼게요. 서희. Where are you headed? 어디 가니? I am off to 경주. 어디로 향한다는 말이에요. 경주 쪽으로 off 쪽으로 향하는 거 맞아요. 이번에 유수. 이름이 왜 전부 이래. 서희 유수. 자기 친구들 같습니다. 레더스 라이더 롤러코스트죠. 자 롤러코스트 타자. It's not my cup of tea. 이게 뭐예요? 이건 내 찻잔이 아니다. 이건 내 취향이 아니다. 그러니까 야 롤러코스트 타자. 어우 야 저저저저. 롤러코스트를 왜 타는지 절대 이해 못하는 일인 여기 있잖아. 왜 돈 주고 스트레스를 받지? 그거랑 바이킹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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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굳이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 돼? 나 목 아파. 절대 안 탑니다. 딱 한 번 타봤죠? 느꼈죠? 절대 탈 게 못 됩니다. 뭐 스릴? 스릴 같은 소리. 제일 큰 스릴이 뭔 줄 알아? 가채점을 해봤더니 합격권에서 내가 0.5점 앞서 있어. 한 달 동안 스릴입니다. 맨날 마. 잠도 안 와. 그게 스릴이지. 그래서 It's too expensive. I don't want to get ripped off죠. rip off라는 단어도 기출입니다. 바가지 쓰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비싼데? 나는 바가지 쓰고 싶지 않아. It's water under the bridge입니다. 이건 뭐예요? 물 밑으로. 다리 밑으로 지나간 물이다죠. 이미 지나간 일이다입니다. 어이 말이 돼? 야 너 밑으로 바가지 안 쓰고 싶어? 이미 지나간 일. 뭐 썼나 벌써? 얘가 아직 안. 얘가 아니죠? 그 다음에 소현 Have you been behind the steering wheel yet? 이거 Have you been behind the steering wheel yet? 우리가 의무문에서 yet 들어가면 뜻이 뭐라 그랬어? 이미 벌써라 그랬습니다. 너 벌써 비하인드 스튜링 휠이 운전해 봤니? 야 너 운전 벌써 했니? 라고 했더니 No. 아직은 안 해봤는데 But I cannot wait. 기다릴 수 없다. Get my feet wet. 내 발을 젖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건 발이. 자 수영하려면 일단 뭐부터 적셔야 되나? 어. 그래서 시작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시작할 때까지 기다렸다. 즉 해 볼 때까지 기다리기 힘들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문명의 맞죠. 그래서 정답 몇 번 틀립니까? 3번. 야 이거. 이번엔 경찰의 생활 영어까지. 숨 쉴 틈 안 안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장이 이게 다음 표현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검찰의 업무와 세부 내용이다. 업무와 세부 내용 관계가 가장 적절해지는 것. 시험 실실 분들은 또 이랬을 겁니다. 뭐지? 그럼 풀지마. 풀지마 이상하면. 이게 일치에요. 얘하고 얘가 서로 일치가 맞느냐는 걸 묻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 만약에 일행이든 소방이든 갔어. 소방도 만약에 뭐 이상한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뭐 매뉴얼 나오고 이러잖아. 아우 씨끄러라 그래. 여기 매달리지 말라고 새로운 문제는 파악해야 되죠. 이해해야 돼요. 분석해야 돼요. 시간 박살납니다. 그래 11번을 바로 냈죠. 독해. 출시자가 뭘 의도하는지 알겠지. 이러면 걸리면 안 돼요. 이런 거 버려야 돼요. 시간 나면 다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인헨싱은 개선하는 거죠. 협력을 개선하는 겁니다. 공항과 항구 관계자들과 협력 개선이 협력 개선. 협력 개선하니까 더 많은 협력이죠. 그 관계 당국과 그 다음에 정보를 공유하는 게 협업을 개선하는 거지. 비번에 sharing and distributing data with a local and relevant authority. 지역 지자체와 관련 기관들과의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 또 협력이죠. 그러면 지자체 기관과 데이터를 공유하고 나눠주는 거니까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다음에 정보를 재배치하는 것. 다시 공유하는 것. 이거 똑같은 말이잖아. 그런데 securing chain of command은 뭐겠습니까. 지휘 개통 확립이에요. 지휘 개통의 확립. 지휘 개통을 확립하는데 접근 통제입니다. 어디에. quarantine. quarantine입니다. quarantine place는 자가검력 관리 장소입니다. 자가검력 장소. 자가검력 장소에 대한 통제를, 접근을 통제한다. 이거랑 지휘 체계를 확보하는 거랑 같이. 이건 말이 상관관계 없습니까. 이게 없죠. 이거는 어떻게 할 건데. quarantine라는 단어가. 검역이라는 단어 모르면 말짱 꽝인데 뭐. 그런데 quarantine 수능 필수 단어입니다. 알겠죠. quarantine, 검역이라는 단어가 수능 필수 단어고요. 형법 범죄에 대한, 범죄 정의에 대한 강화. 즉 범죄 처벌에 대한 강화죠. 그러니까 범죄 조사. 불법 활동에 대한 범죄 조사. 그러니까 강화가 맞죠. 정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틀려주세요 이런 거는. 틀려주세요. 이거는 난이도 조절 문제고요. 이 지문이요. 이 지문이. 우리 저희들 문풀에서도 했었던 지문이고요. 수능에 많이 나온 지문입니다. 여기 중간 지문 좀 잘렸어요. 잘려서 단만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시간이 없어. 이거 막 여러분들은 시간 없으면 내가 어떻게 풀려고 그랬지? 빈칸을 보기로 봐. 보기를 보면 단어가 나왔지. 빈칸이 단어 뭐다? 내가 포함하고 있는 문장과 바로 뒷문장에서 무조건 정답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거 기억나던 시험실에 갔는데 그걸 기억날 때까지 독해를 해야 돼. 봐봐. 이거 우리 책에서도 제가 다뤘죠? 빈칸이 보면 보기를 봐라. 보기가 단어면 빈칸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과 바로 뒤에서 정답이 나온다. 봐봐. As the result of a scientist refers to. 자 또 refer to가 됐죠. refer to. 언급한 겁니다. 뭐라고 언급한 것입니까? 뇌에 어떤. 자 바이아스 또 나왔죠. 편향. 뇌에 어떤 편향을 언급한 것은 바로 이런 거죠. The distress you likely experienced as a result of the loss of $500죠. 그러니까 500달러에 대한 손실의 결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 불쾌함이 기분 나쁨이 더 클 거다 말이야. 뭐를 좋아합니다. 기쁨을 초과할 거야. 여러분들이 그 상품권에서 이기는 것. 즉 상품권을 당첨되는 것의 느낌보다 500달러를 잃어버리는 게 더 크다는 말이지. 그러면 우리의 뇌가 어떤 편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긍정 편향입니까? 부정 편향입니까? 부정 편향 아닙니까? 끝났죠. 어허 잠깐만. 이게 원칙이고요. 만약에 내가. 이거는 되게 위험한. 독해는 10개 남았는데 남은 시간 10분이다. 그럼 쉬고 들어가는 겁니다. 쉬고 들어가는 거고. 이게 아니고 시간이 남으면 뭐라고 했다. 정확한 주제, 소재, 예시 잡는다고 그랬지. 여기 보세요. 생각해봐야 두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500달러짜리 상품권이 당첨됐대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분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죠. 두 번째 시나리오. 여러분들이 똑같은 60만원 든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럼 결과에도 위험 부담 분석에 따르면 강도죠.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입니다. 이러한 경험의 강도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죠. 뭐요? 우리가 부정 편향이 있으니까 내가 500달러 당첨될 거 필요 없는 거야. 500달러 잃어버린 게 더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됐죠? 쉬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13번. 12, 13번이었네요. 12, 13번.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유피미즘. 역시 제가 수업시간에 유피미즘 나오면 이대로 나온다고 그랬지. 유피미즘의 단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지문에 대한 이해력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자, 내 유피미즘 뭐라 그랬어? 완고급법 그지? 완고급법이 뭐라 그랬다? 사회적으로 금깃이 되는 표현들을 좀 좋게 바꿔 쓰는 거라 그랬지. 영어에서 사망, 다이를, 디시즈드나 이런 패스웨이로 바꿔 쓰는 게 유피미즘. 제가 항상 드리는 내용이 뭐야? 화장실을 옛날에 WC라 그랬다가, 워터클라젯, 토일럿 그랬다가 지금 뭐로 바꾼다? 레스트룸을 쓰는 게 이렇게 금깃이 표현이 좀 불편한 걸 바꿔 쓰는 걸 뭐다? 유피미즘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직접 말하기 어려운 대상들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종종 이거를 유피미즘을 써요. 완고급법. 사람들이 유피미즘을 쓰는 이유는 그들이 숨기고 싶은 거야. 불편하고 좀 안 좋은 생각을 그들 뒤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유피미즘 뒤로 이렇게 끊어놔라 그랬어요. 줄 거세요. 유피미즘 뒤로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직접 끄집어내지 않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안 씁니다. 그러나 유피미즘이라는 것이 추가적인 부담이 되죠.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한테,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사람한테 완고급법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표현이 바뀌니까. 좀 더 보세요. 유피미즘이 영어를 배우는 사람의 문제가 되는데 그들이 종종 어려운 단어를 포함하죠. 유피미즘이니까. 맞죠? 그 다음에 그들의 직접적인 대형어 것보다 어? 이것도 뭐가 돼요? 유피미즘의 직접적인 대형어 것보다 좀 말이 어려워집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그렇죠. 영어를 예를 들면 한번 보세요. 기억해야 된 사람들을 Be referred to as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 알겠죠 여러분들? 나오니까요. 언급되는 사람들 Senior citizen While a police officer can be described 예를 들면 Old person 하면 되잖아. 노인 하면 되는데 Senior citizen 연장자라는 말을 쓴다고. 우리말도 그렇잖아요. 약간 표현을 쓰면 어르신 그러니까 이러면 노인네 이러면 원래 노인인데 우리 뭐 어르신 그 다음에 여기 연장자 이렇게 바꿔서 유피미즘이야. 그리고 보세요. 그러면 경찰관들을 Law enforcement officer 법률 집행가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이건 쓰지 말자. 이 표현 기분 더러우니까. 그들은 또 한 번 배워야 되죠. 유피미즘입니다. Vertically Challenged 이것도 다 알겠어요. Vertically Challenged 수직으로 도전 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데이가 뭐가 되겠습니까? 유피미즘이야? 아니면 데이 여기서 말하는 데이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뭐야?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또한 이 표현을 알아야 돼요. 야 이렇게 쓰니? Vertically Challenged 뭐하는 사람들을? Vertically Challenged가 뭐냐면 수직으로 도전 받는다는 건 수직으로 못 걷다는 거잖아. 이렇게 이렇게. 내가 꼭 이까지 설명을 해야 되겠니? 이런 표현이 말이야. 그냥 short 하라고 그냥. 근데 이거 이제 장애라는 말도 원래는 disabled의 말이었어요. disabled 쓰면 안 되죠. Physically Challenged 입니다. 신체적으로 도전 받는 이런 말로 바꿔 쓰는 거예요. 이게 유피미즘이란 말이야. 바꿔 썼는데 더 기분 나쁘지. 됐죠? 네. 이 지문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거 제가 하면서 피를 토했거든요 그때. 이거 어떤 놈이 쓰냐고 그때 했을 때 이것도 수능이 빈칸인가로 나왔던 거를 지시자로 바꿔낸 겁니다. 문제 잘 내죠 그죠? 그러니까 수능 지문을 내면 곤란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집에 가면 Vertically Challenged 밖에 기억 안 난다잉. 자 내가 이건 어떻게 부르라고 그랬죠? 이건 되게 문제는 좀 내용은 진짜 어려웠습니다. 앞을 무조건 뭐로 넣으라고 그랬다? 플러스 요 뒤를 같이 가느냐 반대로 가느냐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죠. 물이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소스로부터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사라지죠. 뭘 통해서? 증발과 자 증발과 물은 사라지는 거예요. 자 증발과 물은 사라집니다. 예를 들면 냉각을 하거나 아니면 Fluid irrigation 홍수 관계라 그럽니다. 홍수 관계 이 관계란 말은 물되는 걸 관계라 그럽니다. 관계 또는 Transpiration입니다. Transpiration을 굳이 한다면 증산이라 그래요. 몰라도 돼? 여기 있잖아? 바이오클랍스니까 생명 공식들이 자라는 과정 속에서 이게 왜 물이 지나가다가 뿌리로 흡수를 해서 얘들이 성장을 하면 물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 앞은 일단 뭐를 설명하는 겁니까? 물이 사라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물이 사라지는 근데 그 뒤로 뭐가 돼? With the drawn water 끌어다진 물로 이것들은 원래의 물의 소스로 물이 되돌아가는 거예요. 앞에는 물이 사라지 뒤에는 물이 되돌아가는 거.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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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그러면 1번과 ㄱ과 1번과 2번이 됩니다. 1번과 2번. 자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 1번 볼게요. 그래서 주장이 만들어지죠. 모든 물이라는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강수라든가 강수로 강으로 내려간다는 물이 Via Hydrologic Cycle Hydrologic이 Hydrologic 수문학입니다. 어쩌자고 수문학이 뭐냐면 물의 순환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Hydrologic 물 순환하세요. 물의 순환 사이클로 그러므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물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갔다가 다시 어떻게 한다 내리니까 물은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있는 거라는 거지. 그대로 있는 거라는 건데 그 뒤에 증발과 강수라는 것이 공간과 시간 쪽으로 언이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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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하다 균등하지 않다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뭐가 돼 마이너스죠. 그죠. 그래서 정답 몇 번 되겠습니까 1번이 그런데 대신에 내용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기 어렵습니다. 내용이 그런데 이런 단어 끌려 들어가면 안 돼요. 봐봐요 이런 것들로 물은 소비되는 게 아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지 소비되는 원래 여기는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균형 있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불균형적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고 오케이? 지금 나만 이해하는 게요? 이 문제가 여러분들 다음 시험에 어떤 증률이 이렇게 나옵니다. 소방제외 풀어봐 그 다음에 글의 제목입니다. 자 글의 제목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문제에서 글에 뭐를 잡는다? 소재 잡아보세요. 폴리싱이죠. 폴리싱은 경찰의 행위겠죠. 폴리싱이라는 것이 주로 진화했다 승인 존경 협력 그 다음에 협업과 대중과 협업이 경찰 집행이죠. 경찰력 집행이겠지. 자 그럼 경찰력 집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보세요. 언급되는 리폴드 투 뭐로? 집행. 동의에 의한 집행이다. 이게 주제죠. 그 경찰력 집행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동의에 의해서 해야 된다. 동의. 경찰반의 힘이라는 것은 대중들의 어떤 동의가 됩니다. 뭐라기보다는 이게 다양한 정부 기관에서 만들어지기보다는 대중들의 동의다. 그러면 공정함이라는 믿음이 자 레지티머시 보세요. 정당성이에요. 공정하다는 느낌이 정당 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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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다. 뭐를 주는 거야? 정당성을 주는 거야. 자 그럼 결국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경찰력은 어떻게 집행해야 된다. 대중들의 동의 그걸 통해서 경찰력이 뭐를 얻는 거야? 정당성이죠. 그러면 경찰 행위와 정당성이 뭐래?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겠지. 제목이. 자 보세요. 내가 소재를 잡으면 보기에 반드시 누가 나와야 된다 그랬지? 소재가 나와야 되겠지. 다음 몇 번입니까? 2번이죠. 경찰 행위와 거기에 대한 정당성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해설강이 조금 빨리 넘어갈게요. 다 해드리면 좋지만 오늘 다 했다가 오늘 밤새일 것 같아서 한 10분 정도 안에 제가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조금 참아. 자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풀어라 그랬죠? 하웨버가 나왔네. 그러면 앞뒤 내용이 서로 뭐가 되는데 들어가면 됩니까? 반대죠. 그러나 사람들을 특징 지어보는 겁니다. 다양한 일들. 그들이 만드는 다양한 일로 사람들을 특징 짓기 위해서 그러나 짓는다는 것은 자 그들이 만들어내는 유니버셜티. 유니버셜이 뜻이 뭐예요? 보편성과 일반성입니다. 보편성과 일반성을 놓치는 거다. 그러면 자 그러면 이 앞은 누가 나와야 돼요? 다양성. 뒤로는 누가 나와야 돼요? 보편성. 나오는 부분에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추론하고 들어가야 돼요. 하웨버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니버셜티가 없다 그랬잖아. 그러면 볼게요. 자 여기 있죠. 다이버셜티. 바로 그러면 봐. 다양성이니까 다양성이 나와버리잖아. 그지.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차이를 묘사하는데 명백히 시라는 것은 수학적인 공식이고요. 그 다음에 소설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유전학이 아니야. 그래서 컴포저. 여기서 보면 시, 소설, 작곡가들이죠. 분명히 여기죠. 다른 언어를 쓴다. 다른 언어를 쓰면 여전히 내려오고 있는 게 보편성이야. 다양성이야. 다양성이죠. 등기지. that of a visual artist, chemist, combine, very different things than do, 플레일러스. 저 일단 different예요. for at the level of the creative process, scientist, artist, mathematician, composer, writer, and sculpt user, common set of. 공통의 세트를 쓴대요. 우리가 말하는 사고라는 도구를 쓴다. 그러면 앞에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이 사람들 다 다르다고 그랬지. 근데 여기서 갑자기 뭐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사고, 생각이라는 생각의 도구를 쓴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인 한 가지씩 뭐를 가지는 거야? 공통적인 뭐야? common set가 뭐야? 생각이라는 도구를 쓰지. 그럼 여기서 여기는 다양성, 여기는 뭐가 돼요? 보편성, 일반성. 그럼 however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어때요? 되겠죠?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도 되겠나요? 네. 17번 순서입니다. 요거는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It is easy to see how the automobile industry has created thousands of job opportunities and contribute immeasurably to our highest standard of living. 근데 질문 자체가 까다롭긴 하다니. 요게 중요하죠. 보기는 쉽습니다. 어떻게 자동차 산업이 만들어내는가. 수천 개의 직업에 대한 직업을 만들어내고 또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지를 보는 건 보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오벌룩 중요한 단어죠. 그래서 간과하는 겁니다. 간과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간과하게 만드는 거기에 기저 바닥에 깔려있는 요인을 간과합니다. 그럼 이 뒤로 누가 나와야 되겠어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요인이 나오겠죠. 팩터가 나와야 돼요. ㄱ with them 그들과 함께 음... 그들 없어. 그들 없어. 그 다음에 니은에 It was more than just an accumulation of an invention of newly invented models 이것은 단순한 그 이상입니다. 축적물이죠. 개발 새롭게 만들어진 모터 그 다음에 뉴메틱 타이어 필요 없어요? 타이어만 아세요. 뉴메릭이라는 단어는 알 필요 없습니다. 공기 역학의 공기가 됐어. 이런 타이어 그러니까 공기 타이어에 공기 들어가잖아. 그걸 뉴메틱 타이어라 그래요. 전기 헤드라이트 그 다음에 interchangeability가 상호 교환 가능성과 대량 생산 자 일단 팩터가 뭐예요? 상호 교환 가능성과 대량 생산 이런 것이 두 개의 기본적인 제조기술이고 이것들이 최초로 연결 합쳐지는 겁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그리고 그들이 완벽 바로 그 이유가 됩니다. 평균적인 급여 소득자들 평균 소득자 평범한 사람들이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는 이유가 뭐가 돼요? interchangeability하고 mass production이지 대량 생산과 상호 교환 가능성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그래서 그것들이 없다면 모든 자동차들이 엄청나게 힘들게 만들어진다. 자 뭐라 그랬죠? 대량 생산이 없으면 힘들게 만들어지겠죠. 그들의 비용도 어떻게 돼? 너무 높아서 부자들만의 비용을 감당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interchangeability하고 mass production이 대임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자동차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재능이 밝히는 수천 개 어떤 유닛들이 모두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도구를 써서 자동차가 수백만 명에 의해서 수백만 대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가 돼? 어떤 팩터가 있는가? interchangeability하고 mass production이 그게 없으면 사람들이 차를 사는 가격이 높아졌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그게 있기 때문에 차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정답 몇 번이 맞겠어? 1번입니다. 니언 기역 디 것 이렇게 쓰죠. 니언 기역 디 것 이렇게 쓰죠. 콜 그 다음에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들이 푸세요. 끝 이리 와봐 뭐? 이러지 말고요. 내가 보기부터 보라고 그랬지. 그리고 바로 뒤에 나오는 문장 벗띠면 여기가 주제라 그랬지. 예시 주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봐봐. 벗띠가 주제라며. 그러한 법칙의 위반이지. 그러한 법칙의 위반이면 여기 들어갈 부분이 뭐가 돼? 그러한 법칙이 위반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법칙 위반. 지구가 축으로 자기 자전축으로 돈다. 법칙 위반이야. 법칙이야. 지구가 중력의 힘을 갖고 있다. 산소가 이게 연소입니다. 불타는 것. 연소의 성결 조건은 산소다. 물이 100도에서 안 끓어. 내가 갖다 댄 것 같아. 나 이렇게 풀었는데. 이게 요령이죠. 18번에서 이 정도나 1이 풀리면 19분 20면 풀리고요. 여기서 막히면 답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이걸 또 우리 착한 학생들 어떻게 봅니까? 이름도 어려워. 잉겔즈라는 사람입니다. 믿었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물질로. 그러나 모든 물질들이 다이얼렉티컬로 변증법칙을 따른다. 조지입니다. 변증법칙. 모순과 이런 논쟁을 통해서 하는 학문이야. 그러니까 이런 모순을 싸우고 모순을 통해서 아까 어차피 모순이잖아. 물이 100도에서 안 끓어. 이런 걸 갖고 하는 게 변증법입니다. 처음에 또 막 이럽니다. 답은 저기 뒤에 손 막 들고 있는데. 법칙 위반. 이것만 잡으면 되는데. 알겠지? 그러니까 빈칸이 문장이다. 주제다. 바로 뒤에 있다. 묻잖아. 답은 무조건 어디 있다 그랬어. 바로 뒷문장 그랬잖아. 제가 이 단어는 모르셨을 거니까 내가 이것만 드리고요. 변증법이란 모순이라든가 대조를 통한 학문입니다. 됐어.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다이얼렉티컬. 하긴 뭐 이걸 변증법을 줬다. 그래서 우리가 풀지를 못하겠지. 밑에 이거 별 달아주고 이걸 변증법 하면 두 번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안 주는 게 좋아. 그 다음에 이게 차라리 외국 애들이 시험을 치면 이 단어가 색깔을 칠해놔요. 컴퓨터를 치면. 그럼 내가 이걸 클릭하면 영영설명이 밑에 나와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보고 뺏길 거면. 일단 좀 시간상. 오 시간 많이 지났다. 10분만 더 할게요. 아니 5분만 더 할게요. 아니 10분만 더 할게요. 아니 또 좀면 더 할게요. 학교 교장생 같다. 자 이거 경찰 쪽에서만 주로 나오는데 소방. 일반 행정. 교환 쪽으로 나옵니다. 이 문제가. 여러분 수능 때 이거 제일 마지막 문제였죠. 다음 질문 하나로 요약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결국 주제야. 그러니까 밑에 보면 디스 아디클 스테이트니까 이 기사가 이걸 대절을 말한다. 그러면 주제잖아. 첫 번째 문제는 뭐를 잡아라. 소재를 잡아라. 자 지금 보세요. 우리 사회. 자 보세요. 우리 사회 대부분이 겪고 있다. 과정. 뭐요. 모더나이제이션. 그럼 소재가 뭐가 돼. 근대화입니다. 그러면 이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근대화가 뭐. 라는 걸 설명하는 거 있지. 기본적인 어떤 가치 변화입니다. 종종 많은 본질적인. 자 보세요. 컨플릭트. 분쟁과 모순을 가지고 있다. 그럼 결국은 주제는 뭐가 돼. 모더나이제이션을 네거티브만 잡으시면 돼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부연 설명과 예시를 들겠죠. 발달 과정에서 적절히 다뤄지 않는다면 이것이 다수의. 자 이것이 의미합니다. 다수의 주변화. 즉 가난을 이끌어냅니다. 가난과 과도한 인구를 이끌어낼 수 있다. 자 그럼 결국 필자가 말하고자 주제는 뭐가 돼. 모더나이제이션의 부정적인 영향은 가난과 인구 폭발이 되겠지. 그지. 잡아보세요. 해보라고요. 몇 번일까. 3번 끝입니다. 나오잖아. 소재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 이 글을 어디로 쓰느냐. 그 밑에 보시면. 보세요. 더 역동적인 사람들이. 도시 사회 사람들이. 자. 번성. 아주 잘 되는. 어. 리얼 에스테이트. 인클레이브는 번성하는 부동산 거주지역. 이 말입니다. 거주자들. 이 말이 뭐냐면. 잘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디 가겠니. 시내 들어가겠지. 좋은 데 사서. 그지 그지. 메트로시티 사서 들어가겠지. 그런데. most of the urban scene. 도시 풍경이. 한편의 언더빌리지. 특권 없는 사람들의 그림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이준서 아이러닉한데요. 대부분의. 디서더빗 인 소세.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가장 높은. 환경 비용을 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참아야 되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비용을. 대도시에서. 필연적으로. 자. on over utilized margin area. 주변지역에 대한. 과도한 이용이 있겠고요. 때때로는. 안전선을 넘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보면. 결국은. 주변지역은 못살게 되고. 자꾸 안쪽지역은 뭐가 된다. 번성한다 그랬잖아. 결국. 그러니까. 결국 빈부격차만 발생하는 거죠. 그러나. 제가 그랬죠. 주제가 무조건. 모더나이제이션이 분명히 아까 그랬잖아요. 가난을 이끄는데. 완전 주제입니다. 여기에 답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문이 어때요. 굉장히 추상적으로 바뀌어버리죠. 안문장의 소재 부분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거는 볼게요. 마지막 20번 한번 봅시다. 유치할 때 밑줄 친 곳에 들어가려면 적절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긍정적인 편향에 빠져든다. 일로 보세요. 긍정 편향. 내가 바이아스 이거 꼭 기억하라 그랬지. 오만독해서 바이아스 다 나옵니다. 편향 편견. 그래서 그들이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피대백은 좋아하고요. 부정적인 피대백은 무시합니다. 그럼 일단 사람들의 긍정 편향입니다. 주제 보세요. 비록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감. 다른 사람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하지만. 그 다음에 뭐 이런 이런 교육에서. 어. 성취라는 것은 10%의 능력과 90%의 준비가 성취다. 그러므로. 나오죠. 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약점을 더 많이 알면. 약점을 더 많이 알수록. 여러분들이 더 잘 준비할 거야. 그럼 주제곡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로우 셀프 컴피던스. 그러니까 낮은 자존감이 여러분들을 비관논자로 만들어 주겠지만. 짠. 요게 필자가 바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되겠죠. 그러한 비관적인 면이 팀접이니까 조화를 이루는 거죠. 뭐하고. 야심과 여러분들의 낮은 자존감이 조화를 이루면. 이것이 엄청난 뛰어난 수행능력을 보인다. 그럼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말은 뭐예요. 비록 자존감은 낮지만 야심을 가진 사람들이 더 잘 성공할 수 있다는 거지. 주제 잡으세요.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몇 번을 추론할 수 있겠습니까. 4번입니다. 결국 로우 셀프 컨피던스가 오히려 우리한테 더 좋다는 말이에요. 질문의 내용 수준이 일단 어떻나요. 도쿄를 뭐 대충 피상적으로 보셨습니다마는. 평상시 우리가 화요일에 푸는 것에 의해서도 상당히 오히려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은 감이 있죠. 나만 그렇게 느꼈나. 근래 경찰 3년을 통틀어서 가장 좋은 문제를 평가합니다. 뭐 균형이 아주 잘 잡혔고요.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 이거 왜 어렵게 느껴지냐 그러면 거의 던져주는 문제는 없어요. 던져주는 문제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난 전부 다가 중 이상이고요. 두세 개가 상으로 올라가서 점수가 이거는 만약에 1차에서 합격선이 80에서 85라면 2차는 70에서 75만 돼도 어느 정도 충분히 선방했다고 볼 수 있어요. 아주 잘한 겁니다. 잘한 거예요. 시험이란 이런 면이 좀 있어야 되죠. 여기서 아주 쉬운 생활 영어라든가 어휘 한도기만 쉬워졌으면 거의 뭐 난이도가 완벽해집니다. 그리고 출제위원이 분명히 얘기했죠. 논란을 분명히 피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어휘 문법은 완전 기출. 독해 지문조차 수능에 전부 다 발취된 지문들입니다. 이렇게 내면 입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결국 대안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직년의 모범이 되는 건 뭐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기출 어휘 기출 문제에 대한 분석이 안되면 시험은 안됩니다.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독해는 뭐다 어디 위주로 어려운 수능 문제 위주로 시중에 있는 거 사지 말고 이분들이 내는 건 딱 적혀져 있어요. 뭔지는 제가 지금 녹화하니까 이거 끝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시간 시작하자마자 어디에서 발치하고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를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이거 녹화되면 있어서 알겠죠. 일단 시신 분들 정말 수고하셨고요. 다른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게 가장 표본적인 이렇게 문제가 느껴질 거다라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 고생 많으셨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걸로 해설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